맞아 가야되네. 어쩌라고 그럼 나보고. 수업하지 말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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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돈 받고 수업하지 말라고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알아줬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태빈이가 오 하기로 했고요. 오 할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USB예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좀 이따 가요. 로그인할게요. 일단 로그인할게요. 호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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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H는? 흑.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. 오. 오. 아. 어. 옳지. 됐습니까? 여기서 뭐 가겠어요? 오. S는? 스.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네 이름 뭐야? 오우야? 호우스. 자. 흔히 이 글자의 이름을 O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. O가 아니고 이 글자의 이름은 O입니다. O. Его있습니까? O하고 O는 달라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아, 자민아, 보이네요. 단체대. 응. 그래서 나 그냥 바꾸고 싶어. 팔리고 까지 안다. 니가 막고 있잖아. 니가 막고 있잖아. 자,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? 자민, 자민이 하는 거. 집중해야 되니까. 와, 야, 자민이 게임하고 있는 거 보다. 자민이 패드하고 체크하고 있어. 그렇지. bone이죠. b는 o는 뭐 중에서? 중에서 어우, 빠르다. n은 ㄴ bone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어. 그럼 니가 들어봤던 소리가 뭔지를 생각하면 되지. 이거 공부하면서. s 소리로 들었는지, 크 소리로 들었는지. 둘 다 소리 내봐. c가 s라면 s 오면 되고, c가 크라면 cłą 늘 공부. cown 이 coup kaun 아이스크림 korn 씨과 1뿔 요약을 Pr p 에 0 어? 뭐라고? 맞아 맞아. 몰. 몰. 자 자민아 넌 볼 필요 없고 자민이는 그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. 뭐라고요? 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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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. 몰. 몰. 그렇지. 라우스. 알은 알답게. 라우스. 혀를 뒤로 말고 들어가. 어. 해봐. 어. 로우스. 그렇지. 로우스. 오케이. 얘는 뭐가 될까? 포로. 그렇지. 포로. 그 다음에 얘는. 너우스. 너우스. 오케이. 얘는. 아. 로그인 했어? 왜 불러야지. 그럼. 어. 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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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고. 어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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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면 되나. 헨더가고. 그래. 태빈. 얘는 뭐라고. 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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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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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됐죠. 이러면 뭐가 돼요. 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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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려니까 스토언 스토언이 아니고 스토언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호울 오케이 기다리시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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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던가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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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잘했어 W는 우 H는 후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됐죠 여기 E가 있으니까 T는 T E는 소리 안 나고 그러면 오하이트 같죠 근데 이 흐 소리가 자 채빈이 해봐 흐 잘 들려 흐 라는 소리가 힘 센 소리 같애 힘이 없는 소리 같애 힘이 없어 그래서 안 들려요 그래서 white 뭐라고 white white 됐습니까 white white 보통 한국사람들이 white white 이렇게 얘기하죠 white가 아니고 white white 흰색 white white가 아니라고 white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 나오는 아이는 전부 다 내 이름을 불러줘 한거야 mile mile 그 다음 뭐 mile mile D가 내는 소리 어 D가 내는 소리 mild 마일드 마일드 뭐라고 마일드 마일드 그 다음에는 샤일 오케이 자 또 해야되네 sh는 sh ph는 입술 붙임은 아니고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ch는 ch ch th는 혀를 물라 그랬어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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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때도 있고 th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ch가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child가 아니고 뭐라고 ch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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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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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ld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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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입모양은 중요한거야. FINE 그럼 얘도 FINE 될 수 있고 얘도 FINE 될 수 있고 PHF하고 똑같은 소리지. 근데 얘는 뭐가 되는거야? FINE P는 입술을 붙여서 때린거야. F는 윗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는거야. FINE 얘는 뭐가 될까요? FINE SHINE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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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JOB